자 이번판은 니달리 정글 어? 인간사냥꾼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니달리 AD 정글입니다 자 이걸로 다 두드려 두드려 패줄게요 저 이거 개고수거든요 니달리 단지 Q는 못 맞춰요 창은 못 맞추지만 나머지는 잘합니다 창은 창은 못 맞춰요 더샤이 그분 근데 그분 영정이잖아요 그분은 언급 안하겠습니다 더샤이 삐이 그분 뺨치는 플레이 보여줄게요 오 맨 아야 대퍼박에 아악 이게 잡아 못잡으면 진짜 너네 다 명치다 직업 BJ만 하냐고 난 크리에이터지 영상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그냥 크리에이터야 크리에이터 그거 아니야 그 뭐지 유희왕에 나오는 호박 호박 귀신 굳었다 이거 야야 후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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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블리치면 왜 인베를 왜 블리치 새끼들이 다 인베 가냐고 블리치하는 애들이 인베 못 가가지고 탈났어 이거 손가락을 하나 부숴야지 블리치하는 애들이 인베 못 가지 나도 몰라 더블리 찍었는데 인베 가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쟤밖에 없다고 해요 난 야 뭐야 뭔데 왜 피가 차 뭐야 이거 라이언 개새끼들아 왜 찬 거야 아 빌어먹으리네 이거 어 리신 저기 있다 뭐하지 쟤 형 나 갈게 아 형 봐줘 가 가 형 가 가 가 어 창이 창의 상태가 레코야 봐봐요 창을 못 맞춰도 이거 나머지는 맞추면 잡는다고요 창을 맞추지 못했지만 평타를 맞췄기 때문에 잡은 거예요 봤죠 창은 못 봤지만 못 맞아요 오케이 리신이나 확인해봤어 나 이거 올 줄 알았다 이 새끼들아 어 내가 니네 가소로운 플레이들어 뻔했어 이 새끼들아 올 거 뻔했어 리신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창은 버려야 돼요 창은 못 맞춰요 포기하세요 그냥 창은 오오 오 리사넬 소키를 봐봐 그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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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샤넬 비치 어 맨 어 야 못 잡으면 진짜 너네 다 명치다 오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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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득이에요 왜냐면은 쟤네 스펙까지 다 뺏기 때문에 이건 이득 예 근데 기분은 왜 이렇게 좋같죠 뻑킹은 뜻은 XX라고 해요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근데 쓸 거예요 한글 욕분은 이게 낫거든요 어이구 와 이걸 못 잡았어 대박 간다잇 야 잡아 길아 야 야 야 이러시오 이러시오 어시 어시 오마 어시 야 이 개시밨 아으으 가 가 가 가 가라고 오 오 너 뭐야 나 어시 먹었어 어시 줬구나 어 내가 오씨 얘기하니까 오씨를 줬어 아 이 블리츠 이거 이 자식 고마워 블루는 내꺼 블루는 내가 먹겠다 블랙 너야 그래그래 안 물어봤어 제발 저 완전 순 개새끼래요 나도 개새끼래 쟤도 개새끼래요 순 저 나쁜 새끼에요 저거 어허ếu 저어 häufig 집 갔음 집 가져있음 굿 선택 셋이 semana지agh 어차피 집 갔어야 progressed 이건 노리인 겁니다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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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줘 야 이거 이거라도 부셔줘 이거라도 이거라도 해봐 봐줄게 봐줄 테니가 이거라도 먹으라고 작은거 설거지하라고 설거지 작은거 작은 잔반처리 하라고 잔반처리 illну와봐 야 내가 마무리할게 내가 마무리할게 형 간다 형 간다 형 간다 형 간다 가 가 뛰어 가 일로와 일로와 아아 형 형 막타 막타 나 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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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굿 니다 리븐 굿 굿 아주 훌륭한 아이요 아주 착한 아이요 아주 착한 아이야 야 간다 간다 아 간다 기다려 기다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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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!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창이? 아이씨 창 못맞혀도 나머지는 잘 맞춘다 아이씨 창이 못의 일기적을 잃었어 이티님 이티님 고맙습니다 어 뭐야 여기 깜짝이야 아 놀랐잖아 아이씨 아 놀랐네 아 얘 왜 갑자기 뛰어나와 아이씨 이 새끼 헬퍼 아니야?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헬퍼야 이 새끼 헬퍼들이야 뭐야 아니 바꿔치기술? 오케이 나이스 사실 이거 놀인거다 하핫 아 뭐야 창 왜이래 미니언맞에 헬퍼를 미니언도 헬퍼야 만물이 헬퍼에요 으퍽 야야 일로와 일로와 아야야 일로와봐 아이 뭐야 아이씨 야 이년아 야이씨 야 일로와봐 아 뭐야 이년아 아이씨 넘어가기 싫었는데 골렘 무빙 개쩔어 저사람도 헬퍼? 골렘도 헬퍼? 내 창을 기묘하게 잡히는거 보니까 야 야 알파고 아닌 이상 못피해 이거 오 카이팅 쩔어 아 뭐해 아우와와 빨리 때려줘 미안해 빨리 때려줘 오케이 이즈리얼 굿 아이 시놈아 빨리 아 뭘 빡이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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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 베인 카이팅 봐 오오 오 이걸? 이걸 베인이? 오오옹 치 왜왜 너 한대 맞고 노덜노덜해지네 오케이 뼈! 아 왜 이렇게 창을 왜 이렇게 잘 피해? 오 개빨라 근데 오오 카이팅! 오 기분 개쬐짐 천캔이 무려 한 두세 번 정도 된 것 같은데 열정의 검 올공소 어서와 좋됐다 뭐야? 아니네? 아아! 이샤! 이츠리바생! 힐! 어씨 경타! 짜아! 짜아! 이게 바로 니날리 정글 공속 니날리 창은 못 맞춰도 돼요! 평타로 카이팅하면 됩니다 일로와 너도 일로와 일로와! 일로와! 평타 카이팅! 평타 카이팅! 존나 잘하는 척 바지도 왜 벗어? 아 형 고맙습니다 평타 카이팅! 평타! 카이팅! 평타 카이팅! 이게 바로 평타 카이팅이다! 평타 카이팅! 맞죠? 이게 바로 평타 카이팅이에요 평타! 창은 못 맞춰도 돼요! 평타로 맞추면 돼요! 창은 못 맞춰도 돼요! 평타로 맞추면 됩니다 야! 야 야 들어와 어! 두졌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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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졌! 과연 딜리아는?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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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씨X 하지 마세요 자 지금 당장 제넛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깨이득